안녕하세요 자 여보세요 아 소리가 하나도 안들리는데 좀만 더 본인 소리를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? 안녕하세요 됐나요? 자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아아 됐어요? 더 키울까요? 네네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좀만 더 좀만 더 지금은요? 네 딱 지금 좋네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일산에 살고있는 저는 스물여섯살이요 자 스물여섯살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? 저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이라는 곡 할께요 뭐라구요?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이라는 곡 Make You Feel My Love요? 네 그래요 좋습니다 렛츠고 네 MR좀 더 키..좀 더 키워주세요 네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오우 네 아멘 아멘 고맙다 넌 아멘 왜 사귀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본선 통과! 본선 통과! 여러분 본선 통과 인정? 본선 통과면 인정! 본선 통과 아니면 노인정! 채팅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정 노인정 여러분들! 다 인정 좋습니다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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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조금 찢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시구요 본선 통과 너무 고퀄이었어요 고퀄이었어요 인정이야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분